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부산대 건축공학과 오상훈 교수와 함께 이 내용을 오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무량판 구조라는 게 최근 들어서 활용되고 있는 공법이 아니라 이전부터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도입됐다 함은 본격적으로 많이 쓰이기 시작했다는 뜻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2017년. 먼저 이 공법 설명부터 해 주시죠. 기존에는 구조공법이 기둥이 있고 그 위에 보가 있습니다. 그 보 위에 슬랩을 얹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중을 받아주는 역할을 했었는데 이 층고를 낮추기 위해서 볼을 없앤 겁니다. 없애고 기둥 바로 위에 슬랩을 얹어서 그렇게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설계를 하는 것이 바로 무량판 구조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선호되는 주택의 유형이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이것이 가장 선호가 되는 곳은 주로 외국에서도 주거 건물 그리고 호텔 그리고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보호가 없는 대신에 토공사를 적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경제성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주로 그 세 가지 분야에서 좀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방금 경제성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부분은 비용이 상대적으로 볼을 올렸을 때보다 아껴진다는 건가요? 네, 그렇죠. 물량도 줄어드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층고가 낮아지면 내외장제 공사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사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호 없이 기둥으로 하중을 다 견딘다는 건데 그냥 언뜻 들었을 때는 이것이 더 위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히려 건설사 측에서는 안전에 문제 없다는 건데 왜 그런 겁니까? 안전에 문제가 있는 공법은 아니고요. 일단 기둥과 보호가 있을 때는 슬래브에 작용하는 하중이 그 길이 방향으로 골고루 분포가 돼서 나눠져서 안전하게 받쳐질 수가 있는데 무량판 구조는 보호가 없는 구조다 보니까 기둥의 주위에 응력이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위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한 펀치로 구멍 뚫듯이 그것을 하고 비슷하게 펀칭 시어라고 합니다. 전단 파괴라고 하는데 이 전단 파괴는 굉장히 위험한 파괴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전단 보강건을 써서 충분히 보강을 해주면 안전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상적으로 건설됐을 경우를 전제로 그럴 때는 안전이 문제가 없는데 진짜 알려진 것처럼 거기 철근이 빠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악의 경우 철근이 이렇게 누락됐을 때 어떤 사고까지 우리가 좀 걱정해야 됩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펀칭 시어, 그러니까 전단 파괴가 발생하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저번에 광주 화정동, 화정동, 아이파크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만 굉장히 위험한 파괴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검증된 공법에 대한 부분은 설명은 들었는데 이전에 산풍 백화점 붕괴라든지 조금 전에 광주 이 주거동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것도 있다고요. 괜찮습니까? 지금 어떻게 봐야 됩니까? 크게 주거동은 일반 오피스에 비해서 층고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층고를 더 줄여서 빨리 시공도 할 수 있고 경제성도 확보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주거 건물 같은 경우는 층간 소음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무량판 구조는 보호가 없는 대신에 슬랩의 두께가 두꺼워지다 보니까 층간 소음 측면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에 그쪽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담보관금만 충분히 설계가 되고 배근이 된다면 안전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 보관금라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공법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겠군요. 그러면 이렇게 썼을 경우에 공기도 단축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기 단축과 비용에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결국은. 설계, 시공, 감리 절차들이 있습니다.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가 국민들이 의아한 부분인데 정부가 일단은 건축 카르테 문제로 보고 있어요. 이것을 원인으로 좀 봐도 될런지 근본적인 원인을 좀 진단을 해보죠. 저도 건축 카르텔이라는 거에 의해서 100% 문제가 생겼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당 부분 카르텔에 의해서 각 설계, 시공, 감리가 부실해졌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과 감리에서 아무리 잘 철저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설계 도면이 잘못 만들어지면 이게 아무리 시공, 감리 제도를 강화시켜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 단계에서부터 각 분야의 전문가들 있죠. 안전에 관련해서는 구조 엔지니어와 그다음에 설비, 배관 이쪽 이런 각 전문가들이 모여서 같이 설계에 참여를 해서 같이 이것이 구성이 돼야지만 시작 단계부터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설계된 대로 시공이 될 테고 설계된 대로 감리가 될 거니까 설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정부가 그래서 방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해서 이 카르텔을 척결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건축과 관련된 모든 네트워크나 시스템이라는 것이 아주 굳건한 성벽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관행대로 움직여 왔다라는 방증일 테고요. 이걸 과연 제대로 손을 댈 수 있을 것인가, 끊어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물론 이제 카르텔을 이렇게 붕괴시키는 것은 굉장히 힘들 작업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는 이것도 어느 정도는 힘들지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이것이 문제라면 당연히 끊어내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부터는 국민들이 조금 더 건축물의 품질이 있잖아요. 특히 안전에 관련돼서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큰 관심을 두셔야지만 이걸 바꿀 수가 있다. 알겠습니다. 이 무량판 구조를 특수구조물로 지정하는 방안, 이런 경우에 무엇이 달라지지? 이건 좀 짧게 답변해 주시죠. 저도 지금 무량판 구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남보관 것만 확실하게 잘 배근이 되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굳이 특수구조물로 지정을 할 필요성까지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분들이 직접 아파트 공법이 무엇인가, 여태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이걸 이제 어떻게 내 집에 대한 확인, 어떤 마음을 또 갖고 있는 게 필요할 것인가, 한 가지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부산시에서도 긴급특별정보를 벌이고 있는데 가장 강력한 대책은 어떤 것이 필요할 것인지 정리해 주시죠. 지금 부산시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도 지금 아마 비파괴 검사를 통해서 지금 아마 가장 집중적으로 보는 것이 전단보관건이 빠진 게 있는지, 부족한 게 있는지를 아마 점검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잘 정밀하게 점검이 된다면 일단 안전성 판정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 부족한 부분이 생긴다면 사실은 그 보강하는 방법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좀 더 관심을 두시고 그 결과를 보시고 시나 아니면 지자체랑 같이 이렇게 협의를 같이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에 문제가 발견됐을 때 시공된 것이다 하더라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가능한 겁니까? 네,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기둥 주위만 밑에서 조금만 더 이렇게 보강을 해서 받쳐주는 역할만 있으면 그렇게 펀칭시 아까 말씀드린 전담 파괴가 발생할 확률이 거의 없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과도한 불안감, 물론 경계가 되지만 철저한 점검이 필요한 시기네요. 네, 맞습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산대학교 건축공학과 오상훈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